여름이 그 생활을 희망할 수 있는 예정들 해머치 여긴 도둑이 또 승기 형 누룽이 안 나와또 한식아! 한식아! 뭐 숨겼어? 뭐하러 숨겨. 가서 먹어 얼른. 뭐 숨겼어? 땅에 숨어있는 더덕을 한번 찾아보려고요. 더덕 어떻게 캐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 거고. 그리고 밥을 먹고 강아지랑 놀다 가겠쥬? 한식아! 네. 장갑 가져올까요? 거시기 냄새가 나왔디. 더덕 냄새는. 이게 더덕이면 지금 다 이곳이 더덕이라고 하던데. 들켰다. 네비 좀 맡아봐라. 똑같은 거 아니야? 더덕인가 봐. 저거 뭐야 이 적뻑? 떡볶. 떡볶다고? 응 요건 좀 진하네. 어디? 한번 좀 소실험 갖고 캐야 되는데. 이 적과 해야 해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은. 여기 여기 봐봐. 어! 다 냄새 맡고. 근데 이렇게 크다고? 2년 됐는지? 큰 도시. 2년, 3, 4년 됐다면서요? 네. 2년 됐어요. 이게 더덕일까요? 다 뜯네 더덕이다 더덕 더덕이 같다 가진다고요? 우리가 합지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식이 한식이 여기다 넣었지 않았냐 더덕이 더덕이겠지요? 엄청 거친 이게 말라버렸나? 더덕이 여기가 없어여 네 어? 다 왔어? 여기가 여기가 목소리 모두를 잘렸어 여기가 목소리 잘렸어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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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더덕은 이걸로 피해야 되구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할 수확행 맛있겠다 주물락이 너무 진짜 맛있는데 일로와 일로와 상식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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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식이 벌써 초록색 잔디가 새록새록 나고 있네 누구 조금 먹었어? 네 희망 좋겠어요 과연 도둑일까요? 도둑이야 도둑 잘못먹어서 도둑먹는거 갑자기 호피가 기다리고 있다 롯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매너가 좋군요 상식씨 산책도 하자고 같이 가 집사 잘 먹어야 됩니다 생방송 흙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흙이 들어와서 신경부 지적 감사합니다.